롯데와 산업부 올해는 글로벌 생활 명품이 독립된 매장을 갖는 작은 결실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여러 가지 일 중에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이 매장을 통해서 수많은 강조기업들이 발굴되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 명품이 한류의 인물나 발교를 타고 전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롯데그룹뿐 아니라 우리 관련된 대결으로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5로 걸어온 명품 생활 명품을 해비행사에 축하드리고 또 손질된 기업들 정말 성생장고해서 한국의 명품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명품 기업으로 발전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선정되신 기업들에게 선정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생활 명품 선정증 주식회사 가인하톡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리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생활 명품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トン의 택시 수천 buying vomory Dakar fai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